와, 장 뚫리겠다. 저기 보면 메뉴판에 너가 얘기한 매운 돈가스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에 지금 또 다른 세상을 체험 가능한데. 내가 이럴 줄 알고. 공복, 노약자, 청소년, 절택근대. 뭐야, 이거. 너가 다 마시게 될 것 같은데. 국숭아 맛 주스가 좋은데. 잘하면 샤워할 수도 있어요. 그냥 먹다가 힘들면 부어버려, 얼굴에다가. 아니, 보니까 이렇게 혼자 와서 도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다 1인 도전만 가능한 거야. 5분 안에 먹으면 6개월간 공짜? 7분은 1개월 공짜. 혼족 라이프들 중에서 최상의 탑 티어라는 거죠? 진짜다. 최상의 탑 티어. 진짜들. 여기에 너 사진도 딱 붙는 거야, 이제. 아, 이거. 약간 격안돼. 기법, 기법. 기법. 야, 대단하다. 성공했다, 사진. 대단하다, 대단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매운 돈까스, 죽는다 돈까스. 매운 돈까스. 도전 시간은 20분이고, 남는 건 포장이 안 되고, 우유 가져오셨고. 네, 우유. 이건 많이 매워서 먹기 힘들어요. 되셨겠어요? 지적이가. 아까보다 텐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많이 차분해졌어요. 왜냐하면 긴장이 돼. 왜냐면 내가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 아,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아, 긴장된다. 나도 긴장된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응. 이게 이렇게 하면 너무 흥분하면 발칵발칵 다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따라 놓자. 여기다 놔. 내가 너 바로바로 마시면 바로바로 따로 줄게. 아유.